거래관 부문 감사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고 49제를 지내면 영가가 판단대로 태어난다고 하는데요. 해마다 조상 백중기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새로 태어난 영가는 재산을 지낼 필요가 있을까요? 가르침 바랍니다. 이 궁금증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해를 잘 모셔서 환생을 해버리는 분은 다시 태어난 분, 그분에게는 재산을 지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기 쉬운데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됩니다. 다시 태어났더라도 열심히 재해를 모시면 태어난 그 사람에게 그 기도가 간다 하는 것이 재해를 모시는 개념입니다. 재해를 모시는 것은 그 사람 돌아가신 그분을 전도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분의 조상을 전도하고 또 그분이 다음 생으로 태어났거든. 태어난 새 생명체를 위한 전도가 되고 이래서 재해를 모십니다. 그러니 열심히 재해를 모시는 마음을 조금 더 다른 생각을 해서 꼭 재해를 지내서 돌아가신 분에게 무슨 영향이 있겠는가. 이런 궁금증 갖지 마시고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재를 모시는데 더 큰 의미는 돌아가신 분에게 이렇게 돌아가신 분을 위한 돌아가신 분을 왕생극락하도록 발언하는 재가 하나 있고 그 재를 지내는 본인, 본인 스스로 재개하는 재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재를 같이, 두 가지 뜻을 같이 모시는 것이 재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본인을 위한 재개는 무엇이냐 하면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전도 재를 모시는 것과 재를 지내는 나 자신, 나 자신을 조금 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 앞으로 살아가면서 조금 더 잘못한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간절하게 발언하면서 모시는 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시는 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를 모신다고 한다면 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생에서 나머지 생을 완전히 청정하게 살게 되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청정하게 살게 되면 자기는 전생에 지었던 모든 업보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장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의 왕생극락을 발언하는 재가 하나 있고 재를 지내는 나 자신의 모든 업장에서 벗어나게 하는 재가 하나 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아울러서 모시는 것이 재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재를 모셔서 조금 더 사람이 살아가는데 잘못되지 않고 나쁜 과보에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발언을 합니다. 129번 불자님 꼭 성취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